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428i 컨버터블 입고되었고요. 에코파워팩을 장착하겠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트렁크에 들어가고요. 컨버터블인 관계상 공간을 협소해서 트렁크 공간을 저희가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위치는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 이 밑에 제가 스폰지를 이용해서 간단히 고정을 해드렸고요. 차량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착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성이 돼서 주차 녹화 약 3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원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요. KC인증, KN41 내성인증, 미국 FT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형에서 코파워팩 appe겠습니다. 감사합니다.